여기야, 얼굴 올라와 더워, 더워 와~~ 일본이다~~ 어떡하냐 렌트카? 야야야 무슨 일이냐? 야 뭐야 저거? 야 뭐 홀린듯이 가고 있냐? 공항을 나가기도 전에 식사! 렌트카 시간이 조금 떠서 식사를 먼저 하기로 아 강리나야 뭐야 황용기인이야? 오케이 땡큐 지금은 렌트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야 귀여워 미나의 1번차전 운전 야 여기가 좀 더 무섭냐? 아이스크보다? 야 당연하지 좌이전은 좀 쉬운데 우회전이 문제구나 아 근데 좌이전도 몰라 아 근데 좌이전이 너무 길어 우회전이 너무 길어 what after a Super 얘가 이게 퀄리티가 좋은데 damage 나으면 화나버려 주인공에서 오~~~ 맵지오마이! 맵지오마! 맵지오마! 나 미쳤어 진짜? 맵지오마! 안에 소시지 있어? 온도 좋게 차가 여기 한 데도 없어서 주차 성공! 지금은 점심 12시라 3시 8시 너무 커 여기 자전거 너무 느리겠다 이건 할 수 있겠다 너무 예뻐 자전거 너무 맛있어 요리하는 음식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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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침에 먹은 것 같다 한국입니다 너무 멋있다 저희는 유인 구경하고 이제 숙소로 체크인하러 갑니다 너무 멋있어요 오press에 물을 잊어버렸다 옅찬 8분 안 쭈쭈쭈쭈쭈쭈 인지야 너 이거 먹을래? 꿈꾸는 돼지 먹을래? 꿈꾸게 좀 마트 가서 저녁에 좀 먹을 야식을 사러 본식 본식! 그래 본식 전기하다 응 저녁에 너 즐기러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나 이거 먹으면서 뭐 볼까 애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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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간이 이래? 아니 어떻게 우리 이러지? 아 귀여워 베푸시에 있는 카페에 하나 왔어요 4시 rpm 에스타코스 와...대박 와...대박 여기 있는 두번째 숙소 오카헤리 다다임어 오 좋다 괜찮다 여기야말로 술이 술술 들어가네 이거 뭐야? 전동 노란색? 저희는 숙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가기로 했어요 점심도 안 먹어서 야 유리야 너 그 안전 높이 괜찮아? 유리야 유리야 그 중심을 네가 힘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요령껏 잡아 아 무섭다 아니 쟤 어깨가 저거 쟤 왜 어깨가 아 진짜 웃겨 여기가 여긴가? 자전거 파킹하고 유인거리 좀 긁어보려고요 마취촌인데 유리야 마취촌 찾아봐 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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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민이 같아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야 엄청 도톰해 독가스 우리 애 그때 첫날 매우 동기 좋아 우리 애 자전거 타고 가고 싶었던 바에 가려고요 자전거 타고 바에 가려고요 아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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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끌고 와? 아하 우연의 유리야 유리야 또 붙어 붙어 유리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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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를 왜 긁어놓은거야? 버리고 싶어 결국 다시 유인역에다가 자전거 두고 택시 타고 가려고요 여기 택시 서참이지 김유리 너 성장했어 맞아 맞아 그거 성장의 눈물이야 성장이야? 아 또 눈물 날 것 같아 아니야 울지마 내 얘기 좀 엄청 깜짝 놀랐네 우유라면서 와가지고 나 뒤돌았는데 울고 있어 어떤 감정이 눈물인거야? 우성이야 짜증이야 요리가 여기 애기를 잘 못한다 마음대로 안 따라갔어 민아는 하나도 나한테 조급하게 안하는 나 혼자 조급해가지고 한 발도 먹고 놀고 자고 어 여기 아픈 길이네 이거 내 길이네 출근했어 아니 자기보다 갔다 가고 양킨을 왜 이렇게 또 양킨인 줄 알았는데 귀여운 척해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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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то вылупы, и они об этом, или они не попал. Они не подожди, и они не цветут, но вот это очень классно.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О, О, О. 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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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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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О, вот это, вот это. 오늘은 맥주가 너무 배가 불러서 사케! 맛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하고 아소산으로 갈 겁니다. 오늘 너 추워한다, 야. 속속 2, 2, 3 달리면은... 고아이네. 고아이네. 귀엽다. 고아요. 귀여워. 저희 아소산 가다가 아까 저기 등에 붙을 것 같아가지고. 야, 거짓말 아니야. 이 놈이 바다. 골고루가 그걸로 사러 왔어요. 으악. 잘 안나와. 고아이네. 와 미쳤다 진짜.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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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차는 강아지 대놓고 탈출 오늘 저녁에 법률을 사라겠습니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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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다! 우와! 야! 뭐야? 대박! 우와! 오늘은 완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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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카메라로 찍고싶다! 와! 와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 평화로워 조쿠오카로 방합니다 거의 3시간 걸렸나? 저희는 호텔 체크인 먼저 하고 차 반납하러 가려고요 차를 8시까지 뵙기로 해서 차를 8시까지 뵙기로 해서 차를 8시까지 뵙기로 해서 차를 8시까지 뵙기로 했어요 유턴도 철옥불에 이동 가면 됩니다 어, 뭐야? 여기 유턴은 아직 아니에요 뭐야? 드디어 드디어 어찌어찌 주차하고 체크인하러 가는 길 친구들 먼저 가서 하고 있대요 어? 어, 괜찮은데? 야, 괜찮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지금 나 너무 튀어나와있어 나 너무 튀어나와있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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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바로 가잖아 하하하 하하하 야, 순식간에 잘 들어갔네 아니, 충분히 가려야돼 하하하 휴가 бег까지 아, 이제... 하하하 야, 우리 완전하게 왔다 완전하게 왔다 월급합불급 카스테 포장마차거리로 보고있어요 너무 예쁘다 사람 엄청 많아 원래 포장마차거리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웨이팅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그냥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 찾아가지고 가고있어요 거기 자리 없으면 여기가볼까? 응 아 드디어 드디어 여보 여보 비글러 별로 안 비쌌던거 같아 응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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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 챙겨주는 핸드폰 한개 말하는 건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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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alarق 미쳤나? 미쳤내?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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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杼리 저희는 내일은 자으드를 자고 그리고 내일은 탈드gender 저희는 치케맨을 먹으러 왔습니다 주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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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리아 와 치케맨 맛있겠다 매운 치케맨 저는 모자 하나 샀고 민지랑 유리는 북돌이 하나씩 나 티셔츠 먹었어 나도 나 작년 여름에 뭐 입고 다녔어 나 작년 여름에 뭐 입고 다녔어 나 벌고 먹고 다녔나? 김여하 이 디테일이 너무 예쁜데? 민지네 별거 모자도 타기도 해 쇼핑 이렇게 피드러지게 하고 약인 입구집 예약 해 놔서 그거 먹으러 갑니다 이거 사인어올리 갑자기 구치있게 비가 내리고 있어 그 호텔에.. 호텔? 내가 호텔이 맞나? 뭐 호텔? 뭐 호텔에 집 두고 이자 가야 갈 거예요 어디 가지? 너가 맛집 박사니까.. 찾아봐 야야 허미지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려 저희는 호텔에서 옷 편하게 갈아입고 지금 이자 가야로 갑니다 오 뭐야? 문 닫은 거야? 생각했던 이자 가야는 아니지만 너무 좋다 여기 오히려 좋아 그릇 하나같이 다 예뻐 이런 수저같은 거 여기 예쁘다 여기 이렇게 한세트였어 우와 포옹 어디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세종이 너무 맛있겠다 우와 우와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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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6시 안까지 민자 쇼핑 다 끝내야 돼. 알았지? 나 내가 살 거면 빨리 그래.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내 차 맛있어. 뭐야? 내 차 좋아. 내 차 좋아. 아 얇겠대요. 텐션 다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니 줄 수다. 거의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장소이지 않냐? 아 여기 또 이끈해. 근데 여기 바지도 예뻐. 민지 것도. 바지 사는 거? 야 무조건 잘 입어. 예쁘다. 받았어? 응? 받았어? 야 수박이 하나 가져와. 지금 쇼핑에서 다 뭐 필요 없어. 수박하다. 수박아? 아 키퍼 좋아. 키퍼 좋아. 키퍼 좋아. 아 나 진짜 너무 아름다워. 6분. 이거 보자. 야 너 그 치가 참 잘 쓴다. 야 나 이거 준비 안 되냐? 이거 왜 끝나냐? 이거 하나만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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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신발 안 사서 돈 아꼈다. 신발 안 사서 돈 아꼈다. 신발 안 사. 아꼈다. 저희는 오크노미야키 집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때 정말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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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음식을 먹어서 진짜 맛있었는데 다 먹고 배가 너무 불러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꼭 가주세요. 제발. 칠리와 함께 함께 먹으면 좋겠어요. 와,맞아. 와,맞아. 하하하하. 아무도가 일본 쓰레기차까지 멀뚱뚱뚱뚱한 새벽까지 마시고. 어... 우리 운 왜 이렇게 좋아? 또 하는 날 되니까 비가 엄청 쏟아졌어 딱 약이니까 맨날 때 잠깐 비는 거 없는데 그댄 와서도 좀 가죠 시골 있을 때 다 맑았어 그치? 맞아 아 진짜 날씨가 뒤집어졌다 맨차 아시오 맨차 아시오 맨차 아시오 꿈꾸는 돼지로